잘 나왔는데? 솔라 잘 나왔는데? 물음표를 좀 갈까? 정신 수양 단신 간식락을? 간식락 다시 길러 너 보고 봐 잘 어울린 간식락 판도라가 너무 잘 나왔다 그 처음에도 나올까? 방금 우산 카드를 강화해야겠지? 울화 강화해도 될 것 같고 분화 강화인가? 락하자 락을 뺑기 락 간다 어우 적차해 야 다 덤벼 자식들아 내가 누구지 알아? 내가 맞춰야 해요 섬탑을 평가하러 왔대 지가 평가를 잘하는 줄 알아 천탑 설정을 했대 천탑 설정을 했대 흠 분개 필요없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왓처 수비하는 법 마요가 나오길 빈다 흠 흠 흠 흠 왓챠 수비 마요밖에 없는 것 같아 나 해봤는데 마요 말고 다른 좋은 수비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손절 손절도 되지 가만히 수도 박네 이거 유물 방어도가 지금 14 나 되는단 레디말도 안맞는단 아 맹공 아 맹공도 있다 수비하는 법 와우 아 물론 킬리 있어도 킬리 어차피 복수겠지만 요행거죠 열정 뽑는다 아 열정 뽑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개새네 아 실파까지 나왔어 아 나 수비 안해도 되겠는데 6방어 4방어 맵까지 하면 거의 뭐 응? 18방어 가까이 찍겠네 18방어다 18방어 카드 쓰면 일식 술로 들고 ?... 아 뚱땡이 잡아 뚱땡이 시간에 무려하나 더 걸쇠 방어두도 받을 수 있는데 서 보호불신이십니다 어? 스네코 하나 빨자 시간에 오래 포스트는 잘 줄어들었는데 자가 아니 교훈까지 주겠다고요? 아니면 말살검을 쓸까? 말살검 vs 교분 아 영광도 괜찮겠다 나 좋네 쓰릉 할까? 쓰릉 쓰룬 쓰르릉 아니 저거 좀 주지 수비할 거 마음에 요새 딱히 지금 강화할 거 없어요 근데 부복 저거 망치 뜨면 부복 지워버리지 말살이나 영광이 좋을 거 같은데 말살검 아니다 딜 니까 말살검 넣지 말자 교훈 넣어도 이거 일할란가 모르겠네 깡깡깡깡깡깡 방어 안해도 된다 너무 좋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니 아 떨어트려 더 가 방어 안해도 되는게 개구리인데 강해졌다 여깃 어서오세요 맹공룩 맹공레꼬로미로 수비하면 될 것 같은데 말이 안나오냐 카카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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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킨 지금 시간의 모래 두개라서 저 워더 오면 핸드 터진다 그래도 방어할 거 하나 챙겨놔야지 인데가 좋은 카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카카털로 힐도 못나요? 고구마 버섯 미친대들 흠 회전 빙글빙글빙글빙글 회전메타 잘걸 리얼리트 잡을건데 이넘 힐링 이넘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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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물이 수비를 다해주니까 수비할 그 부 담이 되게 덜하네요 백열 지웠더니 강해져서 돌아왔네 인넵을 두개 들고나니까 할만할 것 같은데 전지는 아마 지금 드루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쓸 것 같아요 덱을 다 뽑으니까 그만큼 내가 그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카드가 덱 안에 있어야 되는데 덱을 다 뽑아버리니까 쓸 수가 없어 맹공 하는게 낫겠다 인내보다 아닌가 맹공이랑 인내 중에 뭘 복제하는게 낫지? 낫고롬이 맹공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맹공은 좀 한계가 한계라고 해야되나 안정적이지 않다고 해나? 집어서 강화하고 맹공을 하나 복제하고 아이씨 같이 잡히지 말아 오이씨 으음 흠 음.. 아 너무 샌다.. 잠깐만요 아 또 나왔다 인내심이 많은 왓처구나 벨튀 두르기보다는 저게 좋을 것 같은데 장법 그래도 벨튀를 할까 나왓다 마요 마요 넣는게 맞나 근데 방어도 55살인거 인상적이네 가다 와우 오목해진 투사 기온 교분이 되어라 라그나노큐 하나만 쓰자 내꼬로미가 너무 좋다 심지어 왓처는 문화 아니 진노하면 두배 더 들어가니까 두배 진노 두배 내꼬로미 두배 팬척 두배 내꼬로미 팬척은 중섭은 안되지만 성나껍이나 껌별이겠네 룸핀 어차피 핸드 다 터지니까 껌별고 에리트 4마리 길었다 에리트 4마리 잡을 수 있어 룸핀 어차피 핸드 내가 잡히는거 아냐 아이고 세상에 네 HSB 7845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맥뱅 맥뱅 마이크 이게 시계 보느라 부복을 못하네요 아 유튜브에서 오셨군요 아 뭐야 강을 치는 카드가 없어 야 그럼 나무 안되지 꺼져 성소색 아이고 없으세요 반갑습니다 당신은 성소를 무시합니다 아이고 상점실 전등도 도우면 안될 것 같은데 부복 지우기도 좀 그렇고 울화는 괜찮은거 같고 아 교훈 지우면 되겠다 아 근데 카드 하나 더 넣을 수도 있잖아 손수 강화지 뭐 살려 주워 맹공색 나 어디가냐 여깄네 여깄네 이거 혐줌이 때리는 일러 아님 아니 두더지 잡기도 아니고 아이고이씨 그만나와 붕괴 그 차치할까 맹공으로 수비할 거니까 마요 마요 괜히 넣었나 약간 약간 덱 어긋난 것 같다 조금 꼬인 것 같다 아 아 아 아 불없이 엘리트 4마리 코스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이럴 때 이제 맹공이 약해지지 아 러싱 벽 아 턱 스탠락트 제이제이 제이제이 이제 써도 되지 않을까? 근데 코스트 없다 방어유물 풀세트 눈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불 끓는 울화 기준으로 가야겠네. 뭐가 좀 안 되는 느낌인데 이게 내가 1레를 넣어놨어 그런가?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명치 살릴까? 헷갈릴 땐 명치 차렸어 근데 나 또 뒤지게 생겼다 아 내 구름이지 식권 주머니 저지 저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방어가 안되네 있네 저거 답도 없네 있네 왜 넣지? 이따 있네 왜 그 구름 어 휘우스 아 그들이 세도를 아니 여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딱 진짠다 이스터에그인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들이 제 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지가 좋은 카드라는 건 알겠는데 지금 덱에서는 못 쓸 것 같은데 까시 까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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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법이다 근데 나 벨티도 없기 때문에 장법 걸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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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지 알 수 있겠네 아니 그거 하지 말라는데 좀 하지 마 벨트 휘두르기 음... 벨트 휘두르기 맹공 두 번 하면 되겠지 아닌가 안 되나 벨트 휘두르기 맹공 두 번에 내변에 병화를 해야겠네 벨트 휘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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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신 넣을까? 없으세요 왼쪽 갈까? 오른쪽 갈까? 유물보다 체력이 낫겠지? 저기 가서 유물 2개방 된다고 뭘 말하셔야 되겠어 아 불구르 때린다 아 불구르 때린다 아 불구르 때린다 이 정도 코스트가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정도 코스트가 있을 것 같으면은 드루라도 챙겨야 되는 게 아니라 시계 보느라 부복 쓸 시간이 없네 시계 보느라 부복 쓸 시간이 없네 지금은 손절 맹공 보는데 소원엔 수고하십니다 사랑시는 수고하십니다 네벤구운 네벤구운 아 있네 너무 구린데 아 써보니까 알겠네 시시해서 죽고싶다 시청 시청 쟤 시청 시청 지옥구운 시청 잘 모르겠네요. 날팽이인가요? 핑하? 핑싱 게임 화내라니까. 손전락으로 방어도 챙기고 싶은데 포스트가 없네. 맞을래. 어? 맞을래. 맞을래. 미소한 포인트를 효과적으로 세우는 것. 맞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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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converts. TC. 들끓는 우산 펜초깍 볼걸 2381 내가 여기 와봤으나 의식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기지 이걸 돈 많다 입도 있다 플렉스 있네 그지같아도 들고가긴 들고가했어 시간에 모래를 버릴까 부복을 버릴까 회전을 버릴까 회전이 제일 쓸모없어 보이기도 하고 포션은 저게 제일 나은거 같은데 아니면 반복전신할까 폭천 울화 아주 좋고 지금 회전이나 시간의 모래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 빼면 될 것 같은데 나아갈 건가요? 나아갈 건가요? 독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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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하다, 정말. 불편하다, 정말. 불편하다, 정말. 아, 이거 답이 없네. 개 노답. 아, 진짜. 진짜 도라이 같은 장난. 그저 그냥 이게. 아, 미쳤다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네. 미친 것 같아, 진짜. 아니, 봉대에서는 더 쳐맞잖아요. 드루 뺏어 보자. 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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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닥돈에서 스트레스 100살이면 이런 심장마비 오는지 알겠네 안죽지 이거? 아니 도라이 게임 진짜 안죽지? 네 이걸 멸시했던 인내가 그토록 욕했던 인내가 오이오이 믿고 있었다고 있는 사실 안 믿고 있었으면 오이오이 믿고 있었으면 이걸린 인내가 울화 이겨 울화가 안되네 야 시간은 모레 휴각이다 25 31 이게 인내인가 인내는 애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된다 근데 마음의 요새가 더 달다 이겼어 내가 이겼다 심장 어젯색 확실히 심장 생각하면 저를 좋다 손절 빛나는 것이 좋아요 1000골드를 넘었어요 피해를 받지 않고 엘리트를 처치했어요 하와씨 이겼다 이게 그건가 다 기스트 던전에서 영웅자 우이상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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